인천글로벌 캠퍼스가 커리어 특별 강연을 진행합니다. 게스트는 한 여성운동복회사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수석부사장 켄니와 함께한 IGC 진로특강 마법에 대한 논리, 목적주도 리더십을 주제로 한 강연을 진행합니다. 행사는 이번 주 수요일 12시 10분에서 1시 50분까지 IGC 멀티컴플렉스 빌딩 소극장에서 열립니다. 참가를 원하는 학생들은 구글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켄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SVP로서 회사의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아시아 소매 분야에서 글로벌 브랜드를 성장시킨 20년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략적 기획 및 브랜드 관리에 대한 전문 지식을 쌓았습니다. IBS 김아영입니다.